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A부터 Z까지 주식아재 황주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주식아재를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마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끝날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달고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악재는 없지만 위기도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악재에 대한 부분들 이제 어느 정도 다 선반영되었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적중을 했습니다 12월 정도 되면 오히려 이제는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어떻게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느냐 그리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인하까지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르게 좀 반등을 했던 부분은 세계 증시, 미국 증시 가장 크죠 다우존스의 반등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미리 선반영되면서 반등력이 가장 강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점이 낮아지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전골 돌파를 앞서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고전적인 종목들의 반등이다라는 부분에서 눈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다우존스가 빠르게 반등을 한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적가까지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주식 과제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결국은 시장은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과거와 다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F 때와 리본브로스 사태 때의 해결책들은 어떠한 외부 변수 요인의 통제였다면 이번에 국내 증시, 해외 증시의 반등은 결국은 자기가 풀어낸다 결자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앞으로 성장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에너지 쪽으로 해서 시장이 이겨내고 극복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UAM이라든지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대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고 시장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내년도 5월까지는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 제가 조합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식 교재로 쓰셔도 좋고 참고사항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찍으셔도 됩니다 혹은 샵 3772 하고 문자로 주식아재 100원의 문자입니다 주식아재 이렇게 보내주시면 채널로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독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결국 최고의 목적은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는 우리 주식아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세계 국제정세에 대한 부분들도 안정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라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중간선거가 끝났죠 중간선거를 통해서 사흥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하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니 사흥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하흥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중심을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장기 집권의 체계를 마련했죠 사실 그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에 맡기고요 다만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증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스닥이 7%대의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종목과 같은 지수 반등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또 숨고르기겠죠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 약간의 숨고르기가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우려감보다는 지금은 기대감이 앞서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 환율이었습니다 환율 시세 제가 1450원 얘기할 때 1440원 이야기 나올 때 과감하게 주식아재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환율 걱정하지 마셔라 1400원 1500원 넘어가면 누구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환율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이 커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인 고안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환율 시세가 다시 1300원 때 접근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분이랑 거의 비슷하죠 제가 1200원 1300원 부분까지는 와야 시장의 안정화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을 아는 것처럼 누군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 1300원 넘어가면서부터 오히려 한일을 하락을 예측하고 들어온 국내 증시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300원부터 1400원까지 굉장히 강력한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1300원대가 오니까 조금은 주춤한 주체가 누구일까요? 방송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5월 달부터 호환율과 함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적극적으로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이 자금이 단순히 단기 자금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자금입니다 중장기 자금으로서 투자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제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이 있겠죠 주식 시세 차익이 있고 두 번째는 달러를 혹은 다른 화폐를 결국은 국내 주식의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환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5월 달부터 노르웨이 자금이나 해외 자금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에 대한 안정성, 증시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왔다고 했고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의 기미를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라든가 지금 약 한 달간의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 강력한 거의 안산적이 없는 순매수가 강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는 포지션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나라 증시가 과하게 빠졌다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환율에 대한 차익이 더 컸다는 부분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관입니다 기관 순매수 포지션들도 개인에 비해서 매수 포지션이 들어왔죠 사실 기관은 시장에서 하락하는 데 오히려 매도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자금들이 정리가 되고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고 순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설 수 있는 국면이 됐습니다 워낙 과대낙폭이 되면서 아쉽게도 신용 반대매매가 나갔던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운영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강제 청산이라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순매수 포지션들이 맞춰져간다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증시 꾸준히 들어왔던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의 터널 하운드와 함께 시장의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3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환율 차익으로 인한 외국인 순매수는 좀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갔던 외국인이 단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장은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다시 도전할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했던 주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는 엔드게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에 대한 포착들도 꾸준히 연구하시고 또 꾸준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료들은요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샵 3772 문자 주시가 제 100원의 문자입니다 보내주셔도 되고 혹은 QR코드 아래 하단에 보이십니다 쭉 누르시면 되는 건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 제가 채널에 모두 다 무료로 올려놓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부분들은 독립이고 모든 부분들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자동차는 양날의 칼에 대한 상황을 모두 다 갖고 있다 양날의 검에 대한 상황을 모두 다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좀 하락 우려감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고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이 퇴해서 원리금 상황 부담이 증가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제품 중에도 고관여 종목이 있고 저관여 종목이 있습니다 자 고관여 종목이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종목이고요 저관여 종목이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일반적으로 고관여와 저관여는 필요에 따라 필요가 크지 않을 때 오히려 고민하는 고관여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과격에 따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가의 상품을 살 때는 나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고관여 저관여가 되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가의 제품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관여 제품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과 원리금 상황 부담 증가는 결국 고관여 상품으로 만들게 되고 혹은 자산가격화라 연체열 상승 그 다음에 부실 대출 감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대출도 크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감소되고 그럼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은 지금 자동차 시장의 우려감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지 못한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동차 수요에 대한 기존 수요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주시가지에서도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양극제 안극제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종목이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공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비 여력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위축이 이렇게 되고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서 2040년에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변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고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그 다음에 아시아까지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를 할 거며 자동차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질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익숙한 부분이 과거의 핸드폰을 017도 썼었고요 018도 썼었고 019도 썼었습니다 설마 010으로 다 통합되겠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010 폰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 전화번호가 다 010으로 통합이 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통합되는 시스템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질 시스템들은 결국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수소차에 대한, 수소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수소 관련된 종목들, 효성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하포론테크 관련된 종목들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승용차 중심이었는데 결국은 고효율,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 전기차와 상대적 우위 이 부분은 수소버스라든지 수소트럭 그 다음에 대규모 집중발전 이런 부분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수소에너지의 강력한 힘이 발현이 된다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는 결국 액체 방식 그러니까 수소를 액체로 가둬서 진행하는 조금 더 많은 곳에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로직과 구조로 지금 시장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소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저장에 대한 부분들과 전환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사실 수소를 쉽게 못 썼던 이유가 뭐냐면 단가 문제였습니다 수소를 결국은 얼만큼 단가를 저단가로 맞추고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한 건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소 추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화함으로써 이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도요 단가가 안 맞으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연 제품, 천연 용기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해서 옥수수를 가지고 통을 만들었는데 그 통에 대한 단가가 얼마가 나왔다라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자연 제품들이 그렇게 조매해도 불구하고 잘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원가에 대한 계산입니다 마진에 대한 계산 그런데 수소가 이제는 조금씩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진이 맞기 시작하고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시세를 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확대 전략도 많이 강화되고 있죠 생산, 유통, 그 다음에 활용이라는 단계에서 조금씩 수소의 영향력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소하게 되면 수소차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소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는요 수소를 통해서 수소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손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산업적으로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제는 결국은 좋은 제품이다 라는 부분과 상용화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왔어 예를 들면 과거에 3D 프린트라는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가 대비 혹은 상용화가 정말로 될 수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조금 퀘스천이었죠 대중적이라는 부분에서는 큰 점수를 어찌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굉장히 큰 혁신과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장 확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는 공부하고 적용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하단을 보시게 되면 QR코드 보이시죠 혹은 샵 377이 주시가제 100원의 문자로 여러분들이 채널로 추가하시면 채널을 통해서 아래와 자료들 보실 수 있으니까 복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는 예습은 그럼 예습은 자료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자료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큰 인프라라는 예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주시장이 반복된 공부를 통해서 이제는 어느 순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주시가제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까지도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런 주시장 아직은 이 카오스 같은 주시장 올해 두렵죠? 어렵죠? 그래서 조금은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당주에 대한 메리트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주시장은 안정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쪽이 공략이 될까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이천이 좋아지면 바닥에서 배당을 과거에 400원, 500원을 줬는데 지금은 주가가 너무 이뻐져서 1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사도 부담이 되고 혹은 배당 메리트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고민하는 종목들 그걸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I론 종목입니다 DI는 차트 바닥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배당주에 속해 믿습니다 차트 바닥에 있고 삼성자 반도체와 공급 계약이 있는데 과거의 주가 대비 작년 12월 대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게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빠진 게 아닙니다 배당은 어떤 상황에서 주는 걸까요? 그렇죠 이익인여금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잘 내고 있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투자권이 아니라면 배당금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작년 배당금을 포커싱을 맞추고 단순히 올해 급해 등을 주겠지 하였다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영업이익이 갑자기 급락을 해요 극감을 해요 혹은 적자로 돌아서요 그렇다면 배당을 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비슷하거나 약간 빠지거나 혹은 더 좋아지게 되면 배당금은 유지가 되거나 혹은 배당금이 증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DI라는 종목 차트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어쨌든 기회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장에서 턴어라운드 국면이 마련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IT 반도체 기업이면서 시장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서식품 동서라는 종목입니다 커피도 팔고 있고 다양한 포장, 다료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고점, 작년 12월 대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턴어라운드 하는데 배당 수익률도 본 종목을 잡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로 해서 만약에 배당 수익금을 벌자 이 부분은 아니에요 결국은 그 배당 수익률이 과거에서 앞으로 했으면 그 주가 현재까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영업이익이 맞춰져 있다면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는 12월 29일이 그러니까 12월 30일은 우리가 하루는 쉽니다 그러면 12월 29일이 배당, 거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12월 27일까지 들고 있어야 배당을 줄 수 있고 12월 27일까지 결국은 배당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의 전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라는 부분이 전제가 깔려야 된다 동서라는 종목도 차트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9,250원 저점을 찍고 22,300원, 22,400원 이 정도 주가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감이 없고요 그 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조금 주가가 약세라면 배당을 받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또 언제 입금이 됩니까라고 질문해 주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한 90% 정도가 12월 계산이기 때문에 12월 27일까지 산 주식에 한해서는 4월 달에 내년도 4월에 일반적으로 배당을 줍니다 그렇게 기준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배당 수익이 아니라 그 배당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가는 주가에 대한 파동과 기준 이 부분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주익률이 높은 종목인데 LG그룹에 소속되어 있고요 반도체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동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반도체에는 겨울이 오는가 반도체 시장에 우려감이 있는가 근데 결국은 전기자동차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메타버스 혹은 편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 CBDC CBDC라고 해서 다음에 한번 다룰 내용인데 은행이 통제하는 화폐 전자화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의 과정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도체 칩과 반도체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주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고 자료들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찍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샵 3772 주시가재 이렇게 보내주시면 거기 채널이 추가 가능하세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자료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독립의 기준이 되시고 여러분들 다양한 자료들 여러분들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장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지금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4분기를 잘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 시즌에서 가장 잘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분명히 참 힘들었습니다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정말 최악의 상황 1년 정도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주식은 선반영 지표입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려감을 종식시키고 이 위기를 주시가재를 통해서 기회가 되시는 하나의 큰 얻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시가재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